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순방을 연기했어요 원래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갑자기 수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연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외교적 프로토콜에 따르면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하기로 돼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국빈으로 가기로 돼 있어서 아마 경제인들은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상대국도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으면 그쪽도 숙박이든 다 먹을 거 다 준비해놓을 텐데 이게 이제 다 엄청난 결례가 되는 거고 국가 신용도 차원에서 굉장한 대한민국의 국격 추락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격 추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취소한다? 수년한다? 엄청난 이유가 내부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건 뭘까?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설전에 노래도 부르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녹화 방식으로 KBS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박절치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씁쓸한 명언을 남기면서 더 국민적 공분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천 속에서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떨어지고 석동연 뭔가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는 보이지만 이면에 흐르는 느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당을 지금이 중요한 국면에 국내에 남아서 당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속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의사 파업 명분을 들었지만 북핵 위기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들 지금 파업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면 2천 명 증원 정책을 안 해야죠 안 해야 파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엉뚱하게 지금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그러면서 독일과 덴마크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외교 결례니까 외교 엄청난 결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넘어서서 이런 외교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이 두 가지로 저는 일단은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그럼 얘기를 해보면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자들 쭉 발표를 했어요 서울 지역이 주 내용이었고 광주 지역 그리고 제주까지 했는데 이 단수공천자 발표 내용이 이번에 순방 수년과도 일정무 연계가 돼 있다 물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건이지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일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게 독일과 덴마크 가기로 된 게 일주일 전에 결정된 것도 아닐 거고 한참 전에 아마 결정이 돼서 아마 대통령의 일정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죠 바꿔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3일 앞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사 파업 명분과 북핵 명분을 든다는 게 이유도 안 돼요 진짜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뭔가 다른 쪽으로 심각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안 재의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내에서 어제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또 송파갑의 박정훈 TV 소셜 앵커 이런 분들 쫙 공천을 해서 단수 발표를 했는데 물론 거기 공천 받을 만한 분들은 섞여는 있지만 굉장히 이게 참 용산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순리대로 풀면 될 일인데 그리고 독일에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걸 거꾸로 해요 독일에 안 가면서 자기 배우자를 수호하고 또 당무에 개입을 하고 완전히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거꾸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모든 행동을 다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완전히 거꾸로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천의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제 국민의힘 공천 단수 공천자들 발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충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정보고 저는 일부 충돌이 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장관이 갔다라는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공천이죠 왜냐하면 권영세 장관은 용산에서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당시 박형구 청장 공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당시에 서울청장도 인사 조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영세 의원을 또다시 공천을 한다? 이건 이태원 참사와는 완전히 담사겠다는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건 국민 눈높이와는 거꾸로 가는 지금 단수 공천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어차피 줘야 되는 그 현실적인 타협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가장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송파갑 공천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배현재 의원이 가운데 있습니다 송파 을이죠 그리고 송파갑의 박정훈 그 지금 병만 남아있는 건데 아마 병에서 김성용 김근식이 두 분이 경쟁 중인데 아마 여기서 김성용 전 행정관이 받는다 그러면 아마 제 이야기가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복선이 배현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송파 3남매 이래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갑에서 대통령의 40년 지기는 컷오프가 돼버리고 오히려 그 3남매의 일부가 배현재 의원이 끌어준다라고 하는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는 그냥 단수 공천을 송파갑에 받아버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배현재 의원이 원조 윤핵관도 아니고요 홍준표 시장 사람이니까 이분이 권력의 향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윤석열 가운데 약간의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힘을 싣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종의 그런 사인이랄까요 모종의 의미가 이 송파갑 공천을 두고 해석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문제가 지금은 수민안에 가려앉아 있지만 공천이 진행하면 송파갑을 병 병 보면 나옵니다 병에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라는 국빈 방문 독일 국빈 방문까지 연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건데 그럼 딱 두 가지가 찍히는 게 아까 배우자 문제 그리고 당내 문제 이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과거 권력인 윤석열 그리고 미래 권력인 한동훈 이 두 권력의 충돌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표면적인 관리는 할 겁니다 표면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내부에도 권력 다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공관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배현진 의원이나 원조 윤핵관이 아닌 윤핵관들 그러니까 윤핵관 호소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지금 행보를 하느냐 이걸 좀 더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자기 몫을 챙기려고 끊임없이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어떤 계보를 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보라는 걸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면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뭔가 기회주의가 강하게 작동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너무 빈번합니다 저는 이제 송파의 공천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갑을병 원래 배현진 의원이 의도했던 대로 간다 그러면 뭔가 배현진 의원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배현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을까요? 한동훈 위원장과 손을 잡을까요? 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병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는 사실 언론에 많이 조명되지 않지 않고 김건희 여사건이 중요하지 않겠나 얘기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이미 본인이 녹화 대답에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박절하지 하지 못해서 사사로운 인연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럴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다 알겠는데 말이 안 맞죠 다른 속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석동현 컷오프와 연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유가 뭐가 될지 우리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박케이스 말 수는 없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고요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사사로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정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국정혜태 그리고 국정난맥이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니 그때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충돌이 있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월요일인가가 아마 충돌인가 그랬는데 일요일인가요? 근데 월요일날 민생대토론회가 대통령이 감기를 이유로 안 가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눈발을 날리는데 갔잖아요 거기 또 가요 마스크도 안 끼고 감기람에 그리고 목소리도 정상적이에요 여기가 장동혁이 지었군가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목소리는 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감기를 이유로 국정운영에 중요한 민생토론회를 안 가버리는데 아니 그거 안 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니 국빈 방문 다 준비돼가지고 외교관계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거 펑크를 내고 수년을 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이 사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넘어가 줄 그런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통령이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못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못 갈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고 활동이 가능한데 안 간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국빈 방문 예정에 있다면 상대국도 준비를 할 거고 가야 또 동행하는 분들 수행하는 분들도 같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국가에 큰 재난이 닥치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안 갈 수 있지 대통령이 몸에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건 양해가 돼 그건 상대국에서 양해를 해줘요 양해 안 해주면 독일이 좀 좁게 되는 거죠 양해 안 해주면 그런데 뭐 지금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협 파업이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파업을 하지도 않았지만 파업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국내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보고하면 되고 아니 해외에서는 그 결제도 잘 하시더만요 맞아요 아니 뭐 KBS 사장 누구 임명하고 날릴 때는 외부에서도 결제 잘하고 전자 시스템 다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북핵 얘기는요 북핵 때문에라면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독일이라는 외교적인 발언권이 센 나라인데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지만은 독일 가서도 더 북핵위기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더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핵위기 때문에 더 안 간다 이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보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잖아요 외교를 외교를 이렇게 하는데 연관에서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보 이렇게 중요하다고 안보는 보수다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기억나시죠 어제인가요 그제 보도가 됐어요 행정관인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정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영국 방문해서 어떤 일정 이 이메일을 모 포털 회사 이메일을 사용했는데 그게 해킹이 됐어요 북한에 물론 대통령실에서 발표는 떠나기 전에 그걸 발견해가지고 다 문제가 없게 했다고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동선이 북한에게 해킹이 당해서 유출이 됐다 그것도 대통령실은 보완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다 주고받는 메일이든 소통하는 거든 이게 북한의 해킹이 되는 순간 대통령도 위험에 빠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도 위험에 빠지게 돼요 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왜 이렇습니까 대체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지금 나갔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이게 보완사항이죠 대통령 일정에 관한 거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에 이게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이긴 한데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초반에 인선을 할 때 권성동 의원 아는 사람 갖다 채용해줘 엄청 소위 말해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누구 빼긴지는 모르겠으나 엄청 그냥 대통령실로 밀어 들어가듯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공사구별이 안 되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참모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가 첫 번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한에서 지금 해킹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안만 있겠느냐 다른 보완사항을 대통령실에서는 엄청나게 취급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겠느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노정되어 왔던 문제들이거든요 이 보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무 졸속이다 그런데 하나 둘씩 지금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도청 문제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대통령실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니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크게 확단이 된다면 우리가 잘 기억하던 젠버리 사태 여기까지도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완과 안보를 중요하게 하는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해킥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말로만 하는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말 뇌실 있는 정부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겨놓은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 관리도 안 되지만 지금 직원들 관리까지 안 되는 사항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런 외교사항 또 안보사항에 대해서는 특급 보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완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급한부로 지금 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책하라고 해도 문책하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문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국민들께서 물으실 것이다 저리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